기상캐스터 배혜지 전남 소방본부는 인명구조 9건을 포함해 모두 159건의 폭우로 인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12채와 마을회관이 물에 잠긴 진도 도목마을에는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복구작업에 나서는 등 전남 곳곳에서 수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전남에 내린 비로 인해서 해남 지역에 국가유산 2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두륜산 대응사와 달마산 미왕사에서는 토사와 석축이 일부 유실되고 전기배관이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가유산청은 다행히 사찰이나 불상 등 문화재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임자도에서 발생한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은 오늘 임자면 대길이에서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유해발굴 개토제를 갖고 희생자 446명의 넋을 위로하고 발굴 조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74년 전인 1950년 10월 적대 세력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고 문중경 정도사 등 임자진리교회 교인과 경찰 가족 등 462명이 살해돼서 암매장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전남 지역 공중보건의가 지난 2022년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29명으로 지난 303명에 비해서 25% 감소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파견돼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대 정원 증원,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략작물 직불금 학예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반 벼를 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에 충족할 경우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헥타르당 4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과 조사료,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정부가 100만 원에서 4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 북서쪽 1.5km 해상에서 21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40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 선원이 조업을 마치고 정박해 있던 배에서 다른 선원과 이야기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의 고향사랑 기부가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영암군의 누적 기부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1만 122건으로 영암군은 고향사랑 이음을 통한 76건의 지정 기부와 함께 지인 추천 시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위해 씨름단과의 일일 식사권과 도자기 등 100여 개의 답례품을 마련했으며, 부모님 일상 영상 촬영 등 독특한 답례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